그다음은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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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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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. 됐습니다. 왼쪽, 오른쪽으로요? 뭐예요? 말로예요? 반파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납은 괜찮습니다. 저는 콘서트- 아... 두 mean 크림이 있는 게 있습니다. 저도 그냥axi. 안팎이. 안팎이. 이 게요? 이 게요. 안팎인 찌개 круг이 아니죠? 안팎인 찌개? 안팎인 찌개 organized? 안팎인 찌개의 생색 Loans만 좀 좋아해요. 홀그레인 브레드 현미 현미 100% 홀그레인 브레드 잡고 이거 뭐야 수고했다 난 둘 다 좋아해 크림? 반바지 크림 오랜만이에요 고맙습니다 나 버려서 도망가는거야? 고맙습니다 나 버려서 도망가자 둘 다요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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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둘 다 안좋아요 둘 다 안좋아요 넌 왜 이렇게 해주세요? 넌 왜 이렇게 해주세요? 넌 왜 이렇게 해주세요? 크림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단팥이요. 단팥이요. 소보루요. 소보루요. 크림이요. 단팥. 당연히 크림이죠. 살찌는 거. 나도 크림. 따뜻히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크림을 하러 갈게요. 스크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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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팥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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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팥을 또 못 먹어요 크림 반팥 반팥 반팥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